나색약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술 후 3시간마다 넣어주세요. 주무시기 전 눈에 넣으시는 눈물연고입니다. 눈이 건조하신 경우 내원시 처방해드립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일주일간 사용하세요. 근시 정도에 따라 다르나 원장님 지시까지 3시간마다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안약이 떨어지면 처방을 받아 구입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수시로 넣어주세요. 그 후는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하신 정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약은 넣는 순서에 상관없이 5분 간격으로 한 방문씩. 환자분들의 경과에 따라 약 사용법이 달라짐으로 반드시 원장님의 지시가 최우선입니다. 수술 후 세안은 보호렌즈를 제거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눈을 비비거나 색에 감거나 심한 자극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 주무실 때는 무의식 중 눈을 비비거나 눌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주의해주세요. 수술 후 피부화장은 일주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눈화장은 3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수술 후 눈이 건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자주 깜빡이셔야 합니다.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이나 머리염색, 파마는 3,4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헬스, 육아 등은 1,2주 후부터 가능하며 수영이나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은 3,4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금주하시고 한 달 동안은 흡연하지 마세요. 수술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강한 자외선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경과관찰은 좋은 수술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연락주세요. 양안에 심한 시력 차이가 있을 때 한쪽 눈만 심하게 충혈되거나 눈이 부을 경우 라셋 수술 후 4,5일간은 통증, 눈물남, 시림, 이물감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수술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